야, 숨 쉬어, 숨! 와, 깡패다. 뭐해, 이 X야. 넌 누구야?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이름이 장수채입니다. 주택사를 죽이고 조직을 똥째로 먹었단 말이야. 어떡해, 내 돈을 누가 갚을래? 총 몇 명이야? 다 땡금만, 26입니다. 자, 오늘 장치엔 무조건 잡아야 돼, 실수하면 안 돼. 밤을 새다라도 오늘 안에 꼭 잡아야 돼, 무조건. 조금이라도 말 새 나가면 이 X들 다 도망간다니까. 아, 저 모션 조합하게 지켜야 돼. 오케이. 왔다. 도끼 꺼내라.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야, X들아. 성격이 안 된다. 어? 누가 시켰니? 누구야? 25명은 무슨 시원을 잡어? 잘 오는데, 이 X가 죽을래. 너는 그동안 갚기 전에 죽고 싶거든, 뭐 죽는 거야? 알았어? 야, 장치가 있어? 장치가 없어! 야!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? 야, 병식아, 진실의 방으로. 똑바로, 똑바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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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